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사 같은 과목은 필기노트를 반복하는 게 좋냐, 기출문제를 열심히 반복해서 푸는 게 좋냐. 뭐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량진의 이 학원, 저 학원을 가보면 로비나 이런 데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공시생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얘들이 조금 후순으로 밀려났지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올려놓고 있는 게 한국사 요약노트.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게 우리 전환길쌤 필기노트. 실명 다 공개해도 됩니까? 그거는 뭐 그냥 과격하시네요. 그게 뭐야. 그런데 그거 다 좋아. 좋은데 나는 이제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시생들이 나는 이제 이론 반복. 이론 반복과 문제풀이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걸 되게 중시하거든. 이거 수험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건 100% 다 인정하는 거야. 이거는 객관식 문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공시생들이 요런 요약노트를 달달달달 외우는 걸 한국사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요약노트를 달달달 외우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는 거 이렇게 이제 압축 요약강의 이런 걸 듣는 거를 이걸 이제 한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해. 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객관식 시험이잖아.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어? 실학 같으니까 정약용, 이 홍대용 이 새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다음에 일지시대 역사학자 보니까 어? 이거 뭐 거의 3분의 2가 다 신체호 박은식에서 끝나는구나 이거. 이 양반들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거.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절대 안 그러겠지만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합니다.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면 이 바닥 못 떠납니다. 진짜.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 문제 푸는 거 왜 두려워하냐.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어서 틀릴까 봐. 문제 풀어서 틀리는 거 본인밖에 모르지 않나? 아버지 알아? 옆에 친구 알아? 몰라. 그럼 문제 푸는 걸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그런데 한국사 같은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은 제2생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초시생들은 기출문제 풀 때 모의고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기출문제 풀 때 아직 디테일한 암기가 다 안 돼 있어도 기출문제 푸는 게 좋거든. 그럴 때 이제 요약노트 같은 거 살짝살짝 뭐 찾아봐도 괜찮아 그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풀어야 돼.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800제를 한 4주 동안 빡세게 한 바퀴를 돌렸어. 한 바퀴를 돌렸으면 그다음에 곧바로 풀지 말라고. 어차피 그러면 또 그리메우리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2주나 3주 정도는 다른 과목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2주나 3주 정도는 OX 같은 교재. 성격이 다른 OX 같은 교재로 이렇게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려. 그러고 나서 이제 800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제 약간 잊어먹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스프는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800제 OX, 800제 OX.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반복하는 게 나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재 중에서 뭐 왜 분류서 빈칸 노트처럼 빈칸 채우는 것도 있단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격이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은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한국사 같은 과목은 요양노트를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 푸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문제 푸는 거 하여튼 두려워하시면 안 돼. 이거 무력 부딪혀야 돼. 아시겠죠? 자, 어우 좋은 질문. 기출 3획독제 돌리고 있는데 이미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맞고 각 조금 지역적인 부분은 자꾸 틀리네요. 그런 건 과감히 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계속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봐야 될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소박하게 진짜 선생님 저는 진짜 소박하게 95점만 95점만 받아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사실 좀 버려도 되거든. 그리고 이제 강사들 기출들이 보면 지금 이제 시험 제도가 한국사 같은 경우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경찰 없어지고 경관 없어지고 7급 없어지고 최근 한 3년 사이에 다 일어난 변화야. 그런데 이제 강사들 기출은 여전히 그런 거에 기준을 해갖고 지금 기출문제집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버린다고 엄청 많이 버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가 아까 400제 교정보다가 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경찰 경관 문제 안 실으려고 보이는 새끼 다 일단 치고 일단. 그런데 해당 주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800제나 1200제 구성하면서 경찰이나 경관이나 뭐 이런 기출은 진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해당 주제가 없으면 또 늦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봐도 심지어 우리 1200제 800제 초차도 지금 최근 3, 4년 사이에 출제되고 있는 국가직 지방직 어떤 스타일에 비하면 과해. 좀 안 나올 것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사 공부에 틀이 잡힌 사람들은 고민이 좀 될 수가 있을 거야. 야 이거 진짜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해와? 막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한국사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1200제나 800제 이런 걸 풀다 보면 딱 보여요. 계속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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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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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저희 기출이라면 만약 패스를 가지고 있다면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거 좀 체크해놨다가 바를 옮겨가면서 그 부분만 저는 기출 강의 들으라는 주의 아니거든요. 굳이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될까? 물론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과도리라든가 그 다음에 예체능 쪽 했다든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왔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강의를 기출 강의라도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기출 강의를 다 들으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난이도 높은 거나 자기가 틀린 문제 위주로 바를 옮겨가면서 강의를 들어보는 건 도움이 좀 돼요. 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면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기출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판단이 좀 안 되면 바를 옮겨가면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 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제 영훈이씨 질문을 하신가를 이게 막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질문한가 하고 나름 고민을 좀 하신 게 좀 있어요. 사료가 아직 낯선 게 많은데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감옥마다 이게 다 학문이잖아요. 한국사 역사라고 하는 감옥은 원래 사료로 공부하는 감옥이거든. 그래서 이제 사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료에 친숙하지 않으면 이게 고독점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내가 봤을 때 강사들이 올드하게 가리키니까 수험생들도 올드하게 이제 한국사를 접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 15년 전에 한국사 문제는 지금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았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은요. 한국사 문제가 수능 문제보다도 더 고급 문제. 공시 문제가 문제 정말 잘 내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영원히 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료가 이제 정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료 문제는 수능 문제 중에서 보통 평균 국가직 지방직은 평균 11문제입니다. 11문제. 11문제를 내는데 적게 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료에 대한 해석 여부. 사료를 가지고 이제 시대 상황을 추론하는 게 정답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깊은 해야 한 문제나 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잉 공포를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수험생들은 어쨌든 사료가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실려있는 사료가 이게 필수 사료일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려있는 사료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절대사료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몰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료라고 하는 것은 사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어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사료가 나오면 너무 유명한 사료라서 이걸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슈 좀 있어요. 김구의 3천만 넘고 이게 읍구함도 해석할 거야. 보면서 이거 김구네 이거 나란 형이요. 역사는 신이요. 했는데 이게 박은식 안 떠올라? 이게 이제 원래 너무너무 유명한 사료라서 이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료가 있고 그런 게 소위 절대사료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가 사료를 100% 예측할 수 없어요. 근현대사 쪽은 사료가 거의 적중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정근대사 쪽은 사료로 어떤 사료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료 문제가 나오면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세요. 국어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탐구 자료에서 보통의 마지막 두 줄, 마지막 세 줄에 마지막 두 줄에 보통 결정적 교과서 개념이 힌트가 있어요. 이게 이 사료에서 교과서에 교과서에 있는 어떤 인물을 뽑아줄 거냐. 얘가 견원이냐, 문무악이냐, 김유신이냐. 이거 뽑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제도가 뭐냐. 이거 교과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마 사료라고 하는 게 고문이잖아요. 많이 이제 약간 번역을 해놔도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지. 아까 말씀 두 가지 절대사료 특강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다. 그 다음 우리 기본서에 실려있는 사료가 소위 절대사료다. 필수사료다. 너무 유명해서 이건 해석하고 나발이고 하는데 이건 원래 그냥 공시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사료다.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낯선 사료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해서 이건 이제 독해문제로 푸는 게 맞는 거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국사 시작하면 늦는 거 아니냐. 이제 내년 지방직 생각하면 사실 안 늦어요. 다른 행정 법과목이나 영어가 좀 돼 있으면 안 늦어요. 안 늦는데 그런 건 감안하셔야 돼요. 시간에 쫓긴다. 본인이 스스로 쫓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법원직 예를 들어볼게요. 법원직이 8과목이에요. 이제 법원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법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하고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이런 게 다섯 과목이 법과목이에요. 이게 딱 이름만 들어봐도 부담스러운 과목이잖아요. 악명 높은 과목이 민법, 민소법 이런 과목들이 악명 높은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법과 형소법 같은 게 오히려 더 깔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다들 법과목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도 영어는 이제 뭐 원래 좀 되는 애들이고 영어 공부는 조금씩 하겠죠. 이제 국어하고 한국사 공부를 애들이 이제 뒷전으로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법원직 시험이 6월 달로 넘어갔지만 그전에는 3월 첫 주에 쳤거든요. 애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국사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법원직 커트라인은 한국사 개판이야. 애들이 그렇게 우수한 자원들인데도 왜 그러냐. 법원직 문제가 어렵냐? 안 어려워요. 남도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다른 법과목 때문에 이제 한국사 공부할 시간인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도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1월 달부터 한국사 시작해도 돼요. 지방직이라면. 그런데 아마 그때 가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 어떤 쫓기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 11월 달이라도 계획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사 이제 어려운 데가 문화사 쪽이잖아요. 정근대 쪽은 문화사가 어렵고 근현대 쪽은 약간 무장투쟁이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뭐 문화재 승려. 그 다음 이제 조순우기 유학자.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어렵다. 뭐 휘발성이 강하다. 뭐 이제 자기는 공부했다고 했는데 또 뭐 다 잊어먹고. 뭐 그 다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복의 힘을 믿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순우기 실학 정리를 하는데. 실학의 핵심이 실학자란 말이야. 근데 뭐 일단 한국사 광목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내년 국가직 시험에 너보고. 정약용의 사상 세계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그렇지. 여전 논의 정약용인지 알면 돼. 목민심서가 정약용 서적인지 알면 돼. 이런 특징을 파악하면 의외로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근대사에서 문화 쪽. 고려시대 문화, 조순정기문화, 조순후기문화. 이거 어려워하는 거 다 알아요. 반복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거를 또 이론강이 듣는 걸. 압축이론강이 듣는 걸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요약노트 보면서 정리하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뭐 OX 하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기출의 그 파트 푸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순기 씨랑 내년 국가직 시킬 때까지 몇 번 반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번 이상 반복합니다. 그래도 안 외워져. 외워집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고 뭐 선생님. 뭐가 중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기출 보면 딱 보이잖아. 어? 유영호는 한 문제인데 E, 이건 네 문제네? 정약용은 여섯 문제네? 어? 홍대용 엄청 자주 나오네? 박지원 박자가 계속 나오네? 딱 그거예요.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 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강사들 이유도 있어요. 강사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15년 동안 한 번, 두 번 기출된 걸 전부 자기 요약노트나 기본서에다 때려박아가지고 애들한테 애우라고 책임 전과를 시키는 거죠. 제가 늘 설명회 같은데 말씀드립니다. 초순기 문화, 초순정기 문화, 이거 잘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그런데 강사들 요약노트나 그다음에 기본서를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한 두 배쯤 들어가 있어요. 왜? 그게 한 번이라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거기다가 다 때려박아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애우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허목의 동사가 나와? 요즘 안 나와. 선생님 저는 소박하게 목표 점수가 저는 소박하게 95점이야 하면 17세기 그 외에 뭐 홍려의 동국통감재강 그다음에 이제 뭐 허목의 동사 이런 거 솔직히 안 해오도 되거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어.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데 10년 전, 15년 전에 옛날에 올드하게 나올 때 공시기출문제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강사들 교재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 진짜 뭐 이런 설명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문학 쪽이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런 건 이유도 있겠지.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애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애울 게 많지.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 그런데 이제 조언하고 싶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애우라. 그다음에 반복의 힘을 믿어라. 알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인데 누가 하셨어요? 이론이랑 기출 공부할 때 비율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뭐 기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늘 뭐 지론이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수업머리가 좀 샤프한 사람들은 뭐 두 번이면 된다. 평범한 새끼들은 세 번 봐라. 선생님 저는 좀 박대가리 같아요. 네 번 봐라. 그런데 더 이상 저는 보는 걸 권하지 않아요. 좋은 문제 많이 있어요.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제 사다가 다시 풀어보는 것도 돈 만 몇 천 원 차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책을 제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는 게 화면 외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아니면 뭐 똑같은 책을 하여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나 기성모 같은 건 요즘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각도가 다르게 풀어보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게 황당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역대 기출 문제를 살짝살짝 리메이크하고 약간 약간 마사지하고 변형시킨 거예요. 사실 그것도 거의 기출이에요. 기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올인원 이거 한번 들으면서 정리한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초스피드 개념편이든 파이널 압축정리든 압축이론 강의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론 강의는 저는 그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의고사 이렇게 치다가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이제 압축이론 강의를 특정 부분만 이렇게 현대사가 선생님 자꾸 현대사 문제 틀리는 것 같아요. 현대사 부분 딱 꼭 이 내 강의라는 말이에요. 그거 1.3배속으로 빡세게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선생님 저는 문학 쪽이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조순기 문화 조순정기 문화. 그 부분만 딱 제가 강의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꼭 강의가 또 맞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요. 뭐 이론 강의 한 번 듣고 압축 강의 한 번 정도 들었으면 혼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역할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 회독 시에 진도별로 푸는 거랑 전범위로 회독하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이제 뭐 초시생들이나 처음 공부할 때는 뭐 대단한 중단 단위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저는 그 권하는 것은 압축이론 강의 들으면서 또는 꼭 강의 안 들어도 혼자서 이제 고대. 고대를 이제 요약 노트 자기가 보고 있는 요약 노트로 고대를 머릿속에 한 번 정리하고 실제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기출을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에 그 PDF 파일, 메가에서 나온 그 뭐지? 이북, 이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제로 풀고 채점하고 저는 그런 것도 저라면 진짜 저는 그냥 종이에다 풀어요. 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좀 풀고 채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중세 고려 갔으면 이제 고려 정치를 머릿속에 쫙 한 번 정리 좀 하고 실제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리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단한 중단 단위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사료는 기출에 나온 것만 봐도 충분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실려있는 사료,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 있는 사료도요. 아까 뭐 사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사는 소위 이제 필수사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굳이 해석해도 되는데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해서 이건 보자마자 이제 아는 거죠. 뭐 신체욕의 독사신론 맨날 나오는 게 뻔하잖아.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생의 상태를 사주라. 이거 보면 이거 해석할 거야. 이거. 뭐 한국사 보통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내년 국가직 지방직 가잖아요. 한국사 대부분 8분 안에 8분 9분 안에 수 문제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료는 이제 기출에 있는 사료만 보셔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사료만 봐도 충분하고. 그걸 벗어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비문학 독해라고 풀어야죠.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죠. 자 그래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edead 문제의